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의 첫번째 보고서 완성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화면에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컨텐츠 사용 한번 누릅니다. 첫번째 내용은 다음에 지시사항 및 화면을 참조하여 일일 대여 현황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일 대여 현황 이라는 보고서 왼쪽에 더블클릭 하시면 이렇게 아직은 레코드 원본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요. 대여 일자 전화번호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연결되면 내용이 표시가 되겠죠. 1일 대여 현황 보고서에 레코드 원본 설정부터 페이지 설정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요. 1일 대여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번째 대여 목록 커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현재 액세스 개체 왼쪽 커리에 대여 목록이라고 작성된 이 내용을 현재 1일 대여 현황 보고서에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하실 때는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보고서 선택기 더블클릭 하시거나 또는 보고서 디자인에 가셔서 속성 시트를 클릭하셔서 화면에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은 목록에서 대여 목록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두번째 대여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되 아래쪽에 정렬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디자인에 가시면 그룹함이 정렬이라고 현재 클릭이 되어 있어서 아래쪽에 표시가 되는데요. 다시 그룹함이 정렬을 클릭하셔서 화면에 표시되지 않게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화면에 그룹함이 정렬을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보고서 디자인에 가셔서 그룹함이 정렬을 클릭하시면 아래쪽 화면에 그룹 정렬 및 요약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저희는 정렬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라고 정렬 추가를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대여 일자를 기준으로 그 다음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림차순을 선택하시고요. 대여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되 동일한 대여 일자에서는 전화번호 필드를 그러면 정렬을 추가하셔서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 전화번호 필드에 대해서는 오름차순 정렬할 수 있도록 오름차순 선택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에 대한 보고서 설정하는 내용 살펴보셨고요. 세번째 대여 일자 필드에 대해서는 대여 일자 필드에 대해서는 그룹 바닷글 영역을 만들고 정렬 기준에 조금 전에 첫번째 정렬 기준으로 대여 일자를 추가하셨잖아요. 자세히를 클릭하셔서 바닷글을 표시하겠다라고 하면요. 바닷글 구역 표시 안함을 누르셔서요. 바닷글 구역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여 일자 필드에 대해서는 그룹 바닷글 영역을 만들고 보고서 바닷글에 모든 컨트롤을 대여 일자 바닷글 영역으로 옮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머릿글에 현재 대여 건수 그 다음에 소개라고 작성되어 있는 모든 컨트롤을 옮기고자 합니다. 보고서 바닷글에 있는 왼쪽에 세로 눈금선을 드래그 하셔서 모두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실 때 선까지 선택이 되어야 하니까 드래그 잘 하셔서 선까지 포함이 될 수 있게끔 드래그를 하신 다음 그 다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우리는 대여 일자 바닷글에 옮기겠습니다. 라고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바닷글은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하셔서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래서 대여 일자 그룹 바닷글 영역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동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TXT 누적 금액 컨트롤에는 TXT 누적 금액은 본문에 가시면 메인 끝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확인할 수 있고요. 선택하시면 속성 시트에 TXT 누적 금액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TXT 누적 금액 컨트롤에는 대여 일자 그룹별 금액 필드에 누계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요. 금액의 금액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금액 필드에 누계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누적 합계에 오셔서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TXT 누적 금액 컨트롤에는 대여 일자 그룹별 금액 필드에 누계 값이 표시되도록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하니까 컨트롤 원본과 누적 합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여 일자 바닥글에 대여 일자 바닥글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게 대여 건수 그 다음에 속에 두 개 텍스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TXT 대여 건수를 선택하신 다음 해당 대여 일자에 대여한 건수가 표시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원본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화면을 확대 축소창에 표시하기 위해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Fe 누르겠습니다. 함수를 입력하겠다. 등호 입력하시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카운트 라고 입력하시고 별표 가로 닫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대여 건수 개수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TXT 소개를 선택하신 다음 해당 대여 일자에 대여한 금액의 합계를 표시하시오. 컨트롤 원본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Fe 등호 입력하시고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금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금액이라고 입력하시고 필드명의 대가로를 생략하셔도 나중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대가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공백이 없는 필드에 대해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한 명과 같이 금액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여 일자 필드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여 일자를 선택하시고 본문에 대여 일자 선택하신 다음 이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 경우 표시하지 않겠다라는 거는요. 중복된 내용은 숨기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형식에 가셔서 형식에서 스크롤 막대를 쭉 내리시면 중복 내용 숨기기에 현재 아니요 라고 된 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여 일자가 중복된 내용이라면 첫 번째 하나만 표시가 되고 아래쪽에는 숨기겠습니다 라고 중복 내용 숨기기에서 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여 일자가 바뀌면 새 페이지가 표시되도록 대여 일자 바닥글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여 일자 바닥글을 선택하시고요. 페이지가 바뀌면 형식에 가셔서 페이지 바꿈에서 그 다음 바뀌면 새 페이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페이지 바꿈에 가셔서 구역 후에 바꾸겠습니다 라고 페이지가 바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구역 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대여 일자가 바뀌면 새 페이지가 표시되도록 그룹 대여 일자 바닥글 설정하는 작업 하셨고 페이지 바닥글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게 첫 번째는 TXT 날짜 두 번째는 TXT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 형태로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온 번호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작성기를 이용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직접 입력하실 때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2 누르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현재 페이지 P A G E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슬래시를 입력할 건데 현재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 사이에는 한 칸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큰 따옴표 묶어서 한 칸의 스페이스 슬래시 한 칸의 스페이스 큰 따옴표 닫으시고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전체 페이지는 P A G E S 라고 입력합니다. P A G E S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현재 페이지 그 다음에 슬래시 전체 페이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온 번을 지워보고요. 작성기 컨트롤 온 번 끝에 점 점 점 작성기를 클릭하셔서 그 다음 아래쪽에 일반식을 선택하시고 NM 페이지 라고 되어 있는 식 범주를 더블 클릭하시고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를 수정을 하시는 거죠. 필요한 부분은 남기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지우셔서 앞에 M%는 지우겠습니다. 라고 지워주시고 그 다음 뒤쪽에 페이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워주시고요. 현재 페이지 슬래시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 그 다음에 슬래시와 슬래시 사이에는 한 칸의 스페이스를 넣으셔서 아 제시된 이미지가 한 칸에 스페이스가 안 들어있었네요. 스페이스 안 넣었네요. 아까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었네요. 한 칸에 스페이스가 없었습니다. 이미지를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없이 그냥 슬래시만 입력된 상태에서 입력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현재 화면과 같이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1 눌렀을 때 아까 직접 입력하신 것처럼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아까 이렇게 한 칸의 스페이스 있습니다. 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저 보고서의 이미지를 보니까 이미지에는 한 칸의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슬래시만 큰 따옴표 묶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의 문제는 문제의 이미지가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을 참조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작성을 하시거나 작성기에 가셔서 일반식을 이용하셔서 제시된 식 범주에서 선택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날짜는 현재 시스템 날짜가 화면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도록 연, 월, 일 연도, 네 자리 월, 두 자리 일, 두 자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데이터 탭에 컨트롤 운번에 오셔서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요. D, A, T, E 가로 열고 닫고 함수에 대해서 데이터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그 다음 형식에 오셔서 형식은 연도를 네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Y, Y, Y 그 다음에 M, M, 그 다음 D, D 라고 해서 연도 네 자리 월 두 자리 일 두 자리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용지 방향이 가로로 인쇄되도록 페이지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페이지 설정에 오시면 가로 라고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가로 선택하시고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고서 디자인에 오셔서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아까는 레코드 원본이 설정되지 않아서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레코드 원본과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날짜 그 다음 대여 일자 바닥을 표시해서 현재 속에 그 다음에 전체 대여 건수 구해진 거 누적 금액 이렇게 구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여 일자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 다 작성하셨다면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주시고요. 현재 작업한 내용은 저장하시고요. 저장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 출제 유형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출제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 파일에 가셔서 열기 클릭하시고 찾아보기에 출제 유형 두 번째를 선택하고 열기 클릭합니다.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된다면 컨텐츠 사용 한번 클릭하시고 첫 번째 현재 개체가 보고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모든 액세스 개체 선택하셔도 되고 현재 작업할 보고서만 선택하시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현재 지역 매출 현황 이라는 보고서가 있고요. 더블 클릭하면 레코드 원본이 설정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현재 보고서는 이렇게 미리 보기 가능합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쭉 페이지가 확인이 됩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요. 다시 지역 매출 현황 보고서를 마우스 오른 쭉 디자인 보기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되어 있는 지역 매출 현황 보고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역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그 다음 2차적으로는 판매 수량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룹 정렬 요약은 보고서 디자인에 그룹 및 정렬이 눌러져 있으면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첫 번째 1차적 지역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렬을 추가를 클릭하셔서 두 번째는 판매 수량을 선택하시고 판매 수량을 가지고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합니다. 다음 기존의 정렬은 그대로 유지함이라고 하니까 지역명은 두시고 판매 수량만 추가를 하신 거죠. 지역명 바닷글 영역이 화면에 표시되도록 설정하라. 그럼 지역명을 선택하시고 자세히를 클릭하셔서 바닷글 구역 표시 안함에서요. 바닷글 구역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명 바닷글이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보고서 바닷글에 보고서 바닷글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지역명 바닷글 영역으로 옮기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바닷글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왼쪽에 있는 눈금선을 드래그 하셔서 아래쪽에서 위로 드래그 하셔서 꼭 선까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역명 바닷글 영역으로 드래그 하셔서 이동을 합니다. 높이 조절이 좀 필요하시면 페이지 바닷글 이용하셔서 높이 조절 하시면 되겠고요. 보고서 바닷글은 표시되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바닷글에 모든 컨트롤을 지역명 바닷글 영역으로 옮기는 작업 하셨고 지역명 바닷글에 TXT 매출액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옮겨셨던 평균 첫 번째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니까 TXT 매출액 평균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각각 상품의 매출액 순매출액 마진액에 대한 평균을 표시하시오.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평균은 함수 AVG 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매출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매출액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필드명에 자동 대가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TXT 순매출액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원본을 선택하신 다음 마찬가지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AVG 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순매출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순매출액에 대한 필드명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십니다. 다시 한번 TXT 마진액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AVG 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진액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필드명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 바닷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었던 텍스 상자 각각 매출액 순매출액 마진액 에 대한 평균값 구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현재 작업하셨던 텍스 상자의 형식을 통화 형식으로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실선의 테두리 스타일을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테두리 스타일을 실선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일단 3개의 컨트롤을 동시에 선택을 할까요? 첫 번째 TXT 매출액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순매출액 세 번째 마진액 3개의 컨트롤을 동시에 선택을 하시고요. 형식 탭에 오셔서 문제에서 형식을 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서 통화를 선택하시고 테두리 스타일에 대해서 현재 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실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명 머리끌에 지역명 머리끌 가시면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하나가 보이네요. TXT 지역명 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운번 에다가 지역명 가로열고 지역코드를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2 누르시면 확대 축소 창을 띄울 수 있고요. 지역명 필드와 연결해서 M% 그 다음에 가로열고요. 다시 M% 지역코드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가로를 열었기 때문에 가로 닫는 작업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지역명과 지역코드를 연결해서 표시하는데 지역코드는 가로로 묶어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문에 TXT 순번 이라고 되어 있는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니까 TXT 순번 이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TXT 순번 에 대해서는요. 그룹별로 각 레코드의 번호를 1, 2, 3, 4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원본을 1로 시작을 해요. 등호 숫자 1을 입력하시고 누적합계에 오셔서 그룹을 선택하면요. 그룹별로 1, 2, 3, 4 또 그룹별로 1, 2, 3, 4 라고 일식 증가하면서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명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머리끌 영역이 매 페이지 반복해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형식 탭에 오시면 반복 실행 구역이라고 있고요.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반복 실행 구역에서 예를 선택합니다. 다음 페이지 바닷글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TXT 날짜 그 다음 TXT 페이지입니다. 먼저 TXT 날짜를 선택하시고 현재 시스템 날짜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연도 월 일 텍스트까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컨트롤 운번에다가 데이터의 컨트롤 운번에다가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데이트란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확인 형식에 오셔서 직접 형식을 작성하실 건데요. 형식은 연도를 네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글로 연 월을 두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mm 월 1을 두 자리로 dd1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중간중간에 일 일 끝나는 부분에 큰 따옴표가 통화기후로 바뀌어 있는데 잘못 입력한 게 아니라 맞게 입력하셨고요.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txt 페이지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요. 데이터의 컨트롤 운번에 가셔서 전체 몇 페이지 중에서 몇 쪽 이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입력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e 확대 축소창을 띄워놨고요. 전체라는 글자는 직접 타이핑을 하실 거고 미리 보기 하셨을 때 전체 다음에 한 칸에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그림 보시면서 넣어주시면 돼요. 전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n% 연산자 전체 페이지가 나와야겠죠. P-A-G-E-S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n% 입력하신 다음에 전체 몇 쪽 중 이라고 쪽 중 이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에 스페이스 띄시고요. n% 연산자 현재 페이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페이지 입력하시고 n% 연산자 입력하신 다음에 쪽 이라고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직접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 그 다음 쪽 네 중간에 전체 다음에 한 칸의 스페이스 그 다음 쪽 중 다음에 한 칸의 스페이스 입력하시고 확인 문제에 나와있는 여덟 문항의 보고서를 완성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우리 저장 한번 하시고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전체 페이지 5쪽 중에 1쪽 날짜 평균값 구하셨던 것에 테두리가 실선 표시가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해당된 지역별로 1, 2, 3, 4 순번두 표시가 되죠. 이렇게 구해진 걸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주시고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지역 매출 현황 보고서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